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쪽으로 가 좋아좋아 나이스 그냥 거느라 하늘 이런게 아니 이거 파이뿌 괜찮아 이거 파이쿌 이거 엄청 좋아요 뭐가요? 파이뿌 여기 있잖아요 뒤로? 뒤로 들어가면 꺾일 염려가 없잖아. 안 꺾여 이거. 그래서 개선했겠지. 이거 해주는데? 파이프를 없애버리거든. 공이 주머니 하나씩 만들어달라 그래. 파이프를 없애버린다. 만들면 되잖아. 옛날것처럼. 훨씬 낫지. 소일이 달린 놈 하다가 했더니 다 좋은데 발 딱 할 때 거기 걸려. 여기가. 달아서 공기가 잘 차면 개선 좋고 안그러면 파이프를 저기. 저것처럼 뒤쪽으로. 뒤로하니까 꺾어버린다. 뒤로 했구나 뒤로. 딱 가위. 오늘 한 번 타보겠네. 어흐거. 그동안 쫄애버려 다가 안탔는데. 에이.. 아흐. ingo. 그거를 한 번 타보겠네. 망쳐 하다가. 어흐. 형님, 러브러브 형님, 휴식 좀 주세요. 갔다 와야 되겠네. 가자, 이제. 안 갈래요. 비행에다가 또 저기요. 네. 안 갈래요, 이제. 형, 먼저 여기 있어. 뭐야? 네 어딘지 아나? 저기. 저 낮은 모습 앞에 거기에. 저 앞에 능선 끝에 딱 한번 볼 거예요. 저 능선 안에 이쪽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. 그 능선 끝에 이렇게 내려야. 아마 바람이 이렇게 부닿을 거예요. 북전데? 북자면 이렇게 내려오고. 2층 건물? 2층 건물 앞에. 여기가 창읕장이야. 이거 내리면 돼. 내리고 창읕장에 내렸다 이러면 돼. 이거 잡아봐. 잡아봐. 야 뭐지? 뭐야? 하네스가 작은 거 아니냐? 응? 완전히. 딱 맞는 거지. 작은 게 아니고. 하네스가 큰 게 제일 북적이잖아. 꿀불견이잖아. 아 내가 이거 다 풀었네. 사진을 찍어줘요. 뭐지? 하우... 아직? 글쎄. 하우... 야. 커피. 흐흑.. 대신하고... 여쭤라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. 아하유. 잠시만요. Aj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웅이야 여기서 이렇게 나가 저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좀 펴줘봐 이쪽에 멀수록 좋아 이쪽으로 올수록 좋은거야 글라이더 좀 더 뒤로 빼줘요 글라이더 뒤로 더 빼줘 이쪽으로 쭉 빼줘 왜 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빨리 나와요 오른쪽으로 왜 자꾸 글라가 더 돌아가야죠 그리고 하네스 낙화산 빠질라 그래 한 칸만 걸려가지고 빠질라 그래 빠지진 않았고 아 그거 저 끼기 겁나게 어려운데 이거 하나 걸려있어 하나 걸려있어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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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